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기자의 시선으로 풀어보는 과학본색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이동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얼마 전에 백두산이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모은 적이 있습니다. 화산이 다시 폭발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온 건데요. 자세한 내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백두산은 활동이 끝나지 않은 활화산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예전부터 언제쯤 폭발할 것이다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비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 과학자들도 이와 관련한 논의를 활발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백두산은 정말 오래전에 폭발한 그런 이력에 있잖아요. 그때는 어떤 경우였나요? 우선 백두산 화산이 폭발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한 천여 년 전인 946년입니다. 당시에 이 화산 분화지수로 보면 7회에 해당하는 규모인데요. 지구상에서 있었던 화산 폭발 중에 7회 규모로 일어난 게 모두 6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손가락 안에 꼽히는 역대 최대 규모의 폭발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당시에 백두산이 뿜은 화산 에너지가 히로시마 원자폭탄 에너지의 16만 배에 달했고요. 이때 나온 화산재가 한반도 전체를 1미터 두께로 덮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사실 이 백두산이라는 이름도 알고 보면 화산 폭발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 한자를 풀이해보면 머리가 하얀 산, 그렇죠. 그런 뜻이잖아요. 과거에는 이 산을 여러 이름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분화가 일어난 뒤부터는 백두산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이 화산재가 꼭대기에서부터 이 산을 덮고 내려오면서 멀리서 봐도 머리가 하얀 산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백두산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큰 규모의 폭발이 일어나려면 백두산이 갖고 있는 어떤 에너지가 굉장히 크다는 점 아닐까요? 네, 그렇죠. 이 백두산 지하에 있는 마그마는 끈적끈적한 점성이 높은 유문암질 마그마입니다. 그만큼 이 점성이 높기 때문에 화산가스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꼭 끌어안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계속 쌓이다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많은 에너지가 한꺼번에 뿜어져 나가면서 아주 큰 규모의 폭발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좀 비교를 해보자면 이 한라산의 경우는 현무암질 마그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점성도가 유문암질의 100만분의 1에 불과하거든요. 차이가 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화산가스가 쉽게 새어나오면서 수시로 에너지를 빼낼 수가 있고요. 그만큼 이 지하에 쌓여있는 에너지는 줄어들게 되는 거죠. 백두산은 점성이 있는 마그마가 지하에 있기 때문에 화산 폭발이 일어날 경우 그 규모가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화산이 폭발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화산이 폭발하기 전에 몇 가지 징후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백두산의 경우에도 이런 징후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게 2002년부터 2005년 사이인데요. 보통 천지 주변에서는 한 달에 7번 정도의 화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지진 건수가 10배 이상 높아지면서 한 달에 평균 70건 정도의 지진이 발생을 했고요. 심지어 2003년 11월에는 작은 지진이 무려 240번 넘게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횟수로 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징후는 이 화산의 형태에서 볼 수 있는데 보통 분화 전에는 지하에 있는 마그마방의 압력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화산체 자체가 위로 팽창하게 됩니다. 백두산도 이 시기에 천지에 있는 바닥이 12cm까지 평균 10cm 정도 부풀어 올랐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다시 좀 가라앉은 상태라고 합니다. 또 이 화산가스의 성분도 달라집니다. 이 화산가스는 대부분 물로 되어 있지만 이 성분이 수시로 변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 시기에 징후가 나타났던 시기에 백두산 화산가스 안에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99%까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산화탄소가 마그마의 주요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분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분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추측을 했었습니다. 네, 그럼 앞서 말씀하신 지진이 가장 많이 발생했던 시기가 2003년에서 2005년이면 2002년에서 2005년. 네, 그러면 좀 오래 지났잖아요. 지금은 그런 징후가 좀 사라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당시에 이 3년 사이에 굉장히 징후가 뚜렷하게 나타나다가 지금은 조금씩 잦아들면서 안정기를 찾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큰 징후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큰 징후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인 소식이긴 한데 그래도 혹시나 하는 그런 불안감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죠.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요. 정말로 백두산이 다시 폭발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전문가들도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이기는 합니다. 마그마가 활동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 화산이 폭발할 것이다. 화라산이라고 무조건 폭발한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인데 하지만 전 세계 학재들이 대부분 백두산은 언제든 터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화라산인 만큼 결국은 에너지를 내뿜으려면 폭발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폭발 위험이 얼마나 될지 또 시기가 언제쯤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문제긴 하죠. 지금까지는. 네, 그래도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폭발한다면 엄청 큰 위협이 될 텐데 좀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과학자들은 어떤 대비책을 얘기하고 있나요?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협력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들을 과학자들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백두산이 폭발하면 사실 우리한테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는 만큼 우리나라도 연구를 계속하고 있지만 백두산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잖아요. 현재 중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백두산 활동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북한에서도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들을 우리나라와도 같이 공유를 해서 함께 연구를 한다면 백두산 화산에 대해서 더 심층적인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안전 앞에서 국경이 어디에 있겠냐는 생각도 듭니다. 북한이나 중국 등 해외 연구팀과의 적극적인 정보 경유와 또 합력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우리가 보통 이 건강의 최대 적이라고 하면 흡연이나 음주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또 이와 함께 꼽히는 것이 바로 비만입니다. 사실 비만이나 과체중은 평소에도 많은 사람들의 고민의 대상이 되고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건강을 해치기도 하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도 뉴스를 통해서 좀 많이 전해드리는 것 같아요. 비만이 각종 성인병이나 심장질환, 이런 당뇨병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더 주의를 좀 요의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보다는 서양에서 비만율이 더 높은 편이고 그래서 이 비만에 대한 우려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나기는 하는데요. 최근에 미국 사람들의 허리 둘레가 자꾸만 늘어나는 걸 보고 전문가들이 암발생 원인 1위 자리가 흡연해서 비만으로 바뀔 수 있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의 경고인 만큼 그냥 단순한 주의 차원은 아닐 것 같은데 정말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흡연보다 비만이 암발생 위험이 높을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서 비만이 위암과 최장암, 간암 등을 비롯해서 한 13종 암에 대한 발병률을 높인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 존스 호킨스 대의 한 종양학자가 외신을 통해 밝힌 내용을 보면요. 비만인 사람은 정상 체중인 사람보다 암발생률은 물론이고 치료 후에 재발율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생존률이 낮아지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추세로 계속 비만 인구가 늘다 보면 결국 한 5년에서 10년 후가 될 때는 흡연보다도 비만이 더 심각한 암발생 원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네, 그런 비만이 암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네, 사실 이런 과체중이 어떻게 암발생 위험을 높이는지 아주 자세한 경로가 아직까지 밝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자들은 장기를 둘러싸고 있는 내장비만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내장비만은 단순히 지방 덩어리가 아니라 여기서 에스트로겐과 같은 호르몬을 분비를 합니다. 이런 호르몬들이 다른 암의 발생 위험을 높이게 되는 거죠. 또 이 내장지방은 인슐린 수치를 높이는 단백질을 분비를 하는데 이런 물질들이 나오면서 세포 성장을 돕게 됩니다. 그럼 이 암세포도 성장을 돕게 되는 거죠. 아, 그럼 내장비만이 내장지방이죠. 이 지방이 암 발생률이 높일 뿐만 아니라 암세포의 성장까지도 돕는다. 좀 충격적인 얘기인데 그러면 암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종류에 따라서 암과 또 비만율과의 연관율이 다른가요? 네, 미국 연구팀 공립보건원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비만과 가장 관계가 깊은 암은 자국 내막암이라고 합니다. 비만이거나 과체중인 여성의 경우는 정상체중인 여성에 비해서 자국 내막암 발병률이 2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도 높아진다. 이렇게 나타나고요. 다른 암의 경우는 간암의 경우 2배 정도 최장암의 경우는 1.5배 정도 과체중인 사람한테 더 위험하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체중을 정상적으로 돌려놓으면 암에 걸릴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체중을 얼마나 줄여야 암 발생률이나 이런 재발 위험이 줄어드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연구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지만 기존 연구를 봐도 체중을 한 5% 정도만 감량을 해도 혈당이나 염증에 좋은 영향을 준다. 이런 결과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암 발생뿐만 아니라 우리가 건강 전반에 어떤 위해서라도 체중 조절을 계속해서 신경을 쓰는 게 도움이 되겠죠. 비만이 대사질환 뿐만이 아니라 암 발생률과도 과학적으로 연관성이 있다고 하니까요. 개개인적으로 이렇게 체중 감소 노력은 물론이고 비만에 대한 사회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